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터미널에서 다시 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새로 바뀌는 목포역에 시외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역에 시외버스 환승센터가 들어설 경우 원도심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다양한 부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평 황금박쥐 상징 조형물이 나비 대축제 개막에 맞춰서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난 2008년 멸종위기종인 오렌지 위수염 붉은 박쥐가 발견된 것을 기념해서 제작된 순금 황금박쥐 상징 조형물은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내부는 281kg의 은으로 외부는 162kg의 순금이 사용됐습니다. 제작 당시의 금값으로 25억 원을 들여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던 한평군의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은 최근 금시세를 감안하면 재료가치만 13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여성세로일하기센터와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말금은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더 좋은 일터 만들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초고령 사회 지역기반 돌봄의 사회보장, 어디서 시작할까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고, 돌봄 노동의 여성 집중화, 성평등 정책과 돌봄 등 5개 주제에 대해서 지정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940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410명, 전남 530명 등 전날보다 208명 줄어든 940명으로 사망자는 1명씩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9명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일상접촉과 요양병원 등으로 해외 유입 사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외국인 보호소를 탈출한 러시아인 불법 체류자가 도주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완도에서 도주 중이던 20대 러시아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넘길 예정입니다. 러시아인 불법 체류자는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외국인 보호소에서 탈출해서 도주했다가 CCTV 영상 분석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국정원, 목포세관, 여객선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양 밀수와 밀입국, 무사증 등 해양국제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미식별 선박과 제주 목포관 운항여객선, 화물선과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시간대별 해상과 육상,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해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36%에 달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661건으로 이 가운데 30%인 198건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해남 경찰서와 해남구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역 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자는 지난해 138명에 그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